기이한 풍경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곳은 푸른 바다가 펼쳐진 강릉. 호수에 검정 게 이렇게 비치고 튀어나온 게 있고 그러는데 많더라고요. 원래 없었던 건데요. 알 수가 없습니다. 원래 없었던 호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걸 발견한 건 며칠 전. 제보자가 호수 바닥에서 본 건 바로 이 검은 것들이었습니다. 새들이 쪼아넣는 것으로 보아 돌멩이는 아닐 터. 수생신 생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한 경포호. 그 바닥에 넓게 펴져 있는 수상한 무더기 정체는 무엇일까. 호수에 물이 빠지자 더 선명해진 검은 무더기 정체. 언제부터 서서히 그 영역을 넓히며 존재감을 드러내던 수상한 무더기는 다름 아닌 불로 추측이 되는 건데요. 민물인 호수에서 발견된 불을 두고 많은 애들이 서랑설랑입니다. 맨물에 이게 굴이래요. 굴 같은 건 바다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신기해요. 정말 이런 일이 없잖아요. 바다의 굴은 어쩌다 호수에 보금자리를 틀게 된 걸까.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물속부터 들여다봅니다. 굴은 바위에 붙어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. 그런데 경포호수의 굴은 흙더미 사이에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. 이번엔 직접 굴을 캐 봤습니다. 굴 무더기를 들어올리자 흙더미가 물속에서 먼지처럼 흩날립니다. 이 울퉁불퉁한 껍데기. 우리가 알고 있는 굴이 맞는 것 같은데요. 그 안은 어떨까. 조심스럽게 굴 껍질을 열자. 뽀얀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호수에서 캔 다른 것 역시 크기가 작긴 하지만 이것도 분명 굴입니다. 굴 냄새 나요. 굴 냄새 나요. 굴 냄새. 호수의 굴은 짭조름한 바다향까지 완벽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.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 둘 쌓아 탑을 만들어봤는데요. 이만한 굴탑을 쌓았는데 걸린 시간. 단 1분입니다. 경포호수는 굴천지였습니다. 오늘도 드넓은 경포호에 넓게 퍼져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굴 굴낙지. 바다도 아닌 호수에 굴은 왜 살고 있는 걸까요? 호수인데 바닷물이 들어왔나 왜 그래요? 경포호는 바다와 민물이 연결된 석호로 수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문해변과 맞닿아 있습니다. 바깥에서 처음에는 유입이 됐을 거고요.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은 좀 연분이 높고 또 반대편 호수는 조금 연분이 낮을 수 있고요. 지금 연분하고 더 관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. 실제로 바다와 가까운 호수 입구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굴 굴낙지. 정말 호수에 연분이 있어서 생긴 일일까 확인해봐야겠습니다. 먼저 바다부터 재봤는데요. 인근 바다의 연분 농도는 19퍼밀. 굴 굴낙지가 발견된 경포호의 연분 농도는 5퍼밀로 확인이 됐습니다. 섬진강 같은 데서 벚굴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. 거기도 어쨌거나 바닷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이에서 기수 영역이 생기고 연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이례적이죠.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조건들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굴밭이 있는 걸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었거든요. 수산시장으로 가보았습니다. 누가 이거 굴 껍질이 부어린 게 아니고? 일단 서식이라고. 여기는 우리도 보기도 참이고 듣는 것도 참이고. 그 자체는 동해안에는 굴이 없거든요. 이쪽은 굴 양식을 원래 안 해요. 동해안에서는 굴 양식을 안 한다고. 저 서해안처럼 그런 굴 지급을 안 한다니까요. 실제로 우리나라의 굴 양식은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굴 양식장도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. 개체굴과 경포호의 참굴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그 크기나 생김새가 다르죠. 동해나 이런 데는 물살이 파도가 세고 이러면 얘들이 잘 못 커요. 동해에서 굴 이렇게 했다고 저도 처음 들어봐서 신기한 거예요. 물살이 세고 파도가 센 동해에서는 굴이 서식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동해안과 맞닿은 경포호에서는 참굴이 발견된 걸까. 그 경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. 유지수산과학원에서 1995년도에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굴이 좀 되는지 양식이 되는지를 시범적으로 동해안에서 참굴 양식을 시도했었어요. 28년 전 동해안에서도 굴을 키워보려고 참굴 양식을 시도했다는 얘기. 그런데 왜 지금 동해안에서는 굴을 양식하지 않는 거죠? 그때 양식이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. 수심이 깊고 또 파도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굴을 양식을 하더라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경제성이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. 동해안에서 양식장을 하려면 먼 바다에 설치해야 하고 재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 굴 양식을 포기한 겁니다. 그렇다면 경포호의 굴은 28년 전 그 굴의 후손인 걸까? 유생들 포자가 바다에 흘러가지고 산란기 때 흘러서 연안에 바위에 붙어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점차 점차 확산이 되어서 경포까지 와서 경포호수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많이 번식이 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당시 주문진 앞바다에서 양식했던 굴 유생들이 경포에 와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. 오랜 시간 해류를 타고 내려와 경포호의 자리를 잡게 된 천굴. 그런데 이 굴 먹어도 되는 걸까요?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지금은 좀 오염이 많이 좀 돼 있는 상태라서 먹기는 좀 뭐할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. 좋은 현상이냐 나쁜 현상이냐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. 좋은 순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수질 개선을 통해서 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굴의 폐각이 탄소를 흡수하면서 수질을 정화시키는 건데요. 새로운 생태계로 변해가고 있는 경포호.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.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ervi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